자 이제 우리가 흔히 유나바마 하면 떠올리는 야생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자연입니다 네 자연인으로 돌아가죠 이때 이 카진스키의 삶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 한 번 있어요 되게 슬퍼요 처음부터 야생으로 가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대학교를 관두고 나서 막노동을 하다가 어린 시절 동생이 같이 있었거든요 동생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어린 시절 얘기를 안 했죠 동생 데이빗 카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이빗 카진스키가 당시에 어떤 공장의 관리직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카진스키가 유일하게 아끼고 챙겼던 사람이 동생이래요 물론 근데 여전히 카진스키는 어렸을 때도 괴짜 추급받고 천재 추급받아가지고 가족들하고 교류가 많이 없었지만 그나마 그나마 좀 챙겨주고 알려주고 했던 게 동생이었나 봐요 근데 동생 입장에서도 형이 되게 약간 뭐든지 잘하는 천재긴 한데 일반적이진 않다 약간 다르잖아요 존재가 그래가지고 약간 좀 경외심과 무서움과 여러 가지가 있었나 봐요 당시 이제 근데 교수하던 젊은 천재였던 저기 형이 학교도 관두고 나오니까 막 막노동하고 있으니까 자기 공장에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이 공장에서 카진스키가 기록으로 보면 인생에서 최초로 어떤 여성한테 사랑에 빠지거든요 그 공장에서 만난 어떤 직원에게 근데 말했다시피 카진스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애 같은 거 할 때 처음에 이제 고백도 하고 썸을 타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장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애기운을 하고 다 잊었습니다 소통능력 소통능력 들어보고 오늘은 어땠나요 뭘 좋아하시나요 이거 하면 싫어하시는군요 이 소통능력이잖아요 근데 지금 카진스키는 천재로서 살아왔던 그 20몇 년의 생활 속에서 누구하고 제대로 된 소통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 여성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죠 근데 그 상대 여성에게 거부당했던 다음날 공장 전체에 여기저기에 수백 장의 쪽지를 그 여성에 대한 혐오적이고 외설적인 욕설들 이런 것들을 카진스키가 네 카진스키가 붙여놓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력이라도 없었으면 테러는 안 했겠죠 그래가지고 동생에 의해서 무서워 무섭죠 동생에 의해서 해고를 당한 거예요 결국 유일한 형제였던 동생에 의해서 해고를 당해요 근데 이 부분이 나중에 심리학자들은 경계선 성격 장애를 약간 의심하는 대목이거든요 경계선 장애가 뭐냐면 뒤쪽에 보시면 카진스키가 체포를 당하고 나서 유나범호가 체포를 당하고 나서 변호인단하고 자기 변호사하고 많이 싸워요 그게 뭐냐면 변호사 쪽은 정신질환을 주장하려고 해요 근데 카진스키는 그걸 절대 싫어했어요 결국은 이제 자기 변호인단을 해고해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심리학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망상장애라거나 경계선 성격 장애를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근데 기록을 찾아보면 약간 의심할 만한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청취자분들 중에서 닥터 프로스트 보신 분들은 잠깐 언급이 돼 있는데 흔히 우리가 그 이상심리학이라고 좋은 만화죠 훌륭한 그럼요 눈이 웃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웃었습니다 참 좋은 만화입니다 그 뭐냐 이상심리학 중에 다양한 급성 증세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비군 성격 장애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DSM 약간 지나간 기준이긴 하지만 성격 장애라고 하면 보통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만성 장애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시가 뭐 예를 들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 연극성 성격 장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보통 상담하시는 분들이 끝판왕이다 이건 진짜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장애가 경계선 성격 장애예요 제일 위험하다라는 평이 제일 위험하고 다루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이거보다 심한 거는 아예 정상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덜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완전 정상인 같은데 속에 폭탄이 있는 거죠 약간 버튼을 누르면 폭탄이 나오는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경계선 장애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중평가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났어요 유승진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얼추 일관적인 평가를 형성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실망감을 주더라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이지 크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과거 양육의 실패라거나 여러 가지가 겹치게 되면 경계선 장애의 증세를 보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극단적인 칭송하고요 극단적인 평가절야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넌 내 최고의 친구야 라고 했다가 약간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쓰레기네 넌 인간 쓰레기고 완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더 발전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살 시도나 자애 시도를 가지고 조종하려 그래요 나 지금 손목 그을 거야 너 때문이야 네가 와서 나 안 구해주면 나 이대로 손목 그어버릴 거야 이게 이제 경계선 장애의 증세가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해봤던 사람들은 인생이 파탄이 나요 완전 파탄이 나요 지금 이 카진스키 테드 카진스키의 이 당시 고무공장에서 일했던 때의 행동이 약간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진짜 모든 걸 줬다가 큰 좌절을 겪어서 그렇게 행동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이런 상황에서 그 정도의 어떤 욕설이 담겨있는 쪽지를 수백 장을 붙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동생에 의해서 이제 해고를 당한 거죠 이때가 카진스키 나이 31살이었습니다 1973년도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최초의 테러가 1978년이거든요 5년이 남아있죠 계속해서 그 시기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완전한 자연 상태의 유나바모가 시작돼요 몬테나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골 야산에 링컨이라는 곳에 FBI 요원 100명에 의해 체포당했던 바로 그 곳에 동생과 둘이서 오두막을 짓습니다 가로 세로가 한 3m 3m? 3m 3.5m? 되게 작은 드라마 보시면 작아요 작죠?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곳이 가로가 3m쯤 돼요 역시 스케치업의 대가 진짜 이게 3m밖에 안 돼요? 가로가 3m거든요 3m나 돼요? 네 3m나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2명 누우면 겹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로가 지금 한 5.5m 되거든요 진짜요? 그럼 이거보다 작다고? 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방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오두막을 역시 스케치업의 대가 딱 보고 견적이 나와요 그러네요 대박 딱 보면 알죠 그런 거를 동생하고 지옥 찍고 스케치업 동영상 강의도 홍보를 에듀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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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치업 마스터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면 지금 천천히 완성되고 있는 어떤 한 천재 테러리스트의 그렇죠 모든 세팅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네요 부담스러워요 되게 부담스럽고 듣고 있으면 힘들고 힘들죠 어떻게 될지 아니까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뭘 하냐면 완벽한 자급자적 생활을 시도해봐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작은 데서 어떻게 살지? 일단은 포탄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물론 자연환경이니까 문 밖에 자주 나가서 있으니까 딱 보시면 드라마를 보시면 그 안에는 잘 수 있는 침상 하나에 작업대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선반이고 나와가지고 밖에 강물에서 몸을 씻고 그러다가 곰도 만나고 문 밖에서 혼자서 외롭게 춤을 추는 그런 장모님이 묘사가 되거든요 거기서 자기 자신의 배설물을 이용해서 유기농 채소도 지어보고 기록에서 엇갈려요 사냥을 하는데 총기를 안 쓰려고 활을 썼다는 기록도 있고 아니다 옆총을 썼다라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드라마에서는 총이 나오지만 또 어떤 기록에서는 활을 썼단 말이 나와요 근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초기에 활총 활까지 쏘면 너무 라라크로프트인데 그렇죠 자전거도 기어 없는 거 쓰고 차는 없었어요 이 당시 기록이 1년 생활비가 400달러 정도였다 4,50만원 지금으로 치면 얼마일지 모르겠다 이때 이 카진스키의 일상은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생존하기 위한 자급자적 생활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시간 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당시에 전기문을 쓰는 전기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야생생활 5년 이때가 카진스키 내면의 분노가 겉으로 표면화되는 시기라고 많이 입을 모으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에 읽었던 책들 대부분이 무정부주의 관련된 책이나 사보타주 사보타주라고 하면 보통 이제 특정한 시설물 같은 것들을 파괴함으로써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행동을 얘기하잖아요 원래 사보타주가 무정부주의에 들어가죠 그렇죠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사보타주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무정부주의는 개인주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골 때리는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는데 골 때리는 양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다가 또 하필 이때 뭐가 벌어졌냐면 그 오두막 생활에서 혼자 책 보고 자연생활하고 있는 당시에 부동산 붐이 벌어지면서 이 오두막 주변에 다른 사람의 사유지들이 전부 다 개발이 되기 시작해요 이때 완전히 빡쳤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꼭지 열리는 가장 끝내주는 타이밍 결국은 야인생활 5년차였던 1978년도부터 사제폭팔물 제조법을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테드 카진스키는 본인의 입으로는 FC라는 이름 예명 필명 모르겠어요 가명 그리고 타인의 이름에 의해서는 FBI에 의해서는 유나바모라고 불리는 이름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테러가 시작되는 얘기에요 1978년도 최초의 테러가 나타납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주차장에 한 여성이 버려져 있는 소포를 습득합니다 경비원이 버려진 소포라고 생각하고 개봉하는 순간 폭발했어요 그런데 독학으로 만든 최초 초기 복발이기 때문에 경비원은 아주 경미한 부상과 약간의 화상을 입고 끝났다고 해요 그리고 1년 뒤에 1979년도에 노스웨스턴 대학의 한 대학원생이 이상한 모양의 담배 상자를 발견해요 대학원 캠퍼스에 담배 상자가 했으면 열어보겠죠 그때도 폭발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경미한 수준의 부상에서 끝납니다 천만 다행이죠 사실은 최초의 두 번의 시도는 연쇄 살인마들이나 연쇄 테러리스트들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학습되기 이전의 초기 단계를 보여주죠 1979년이 됐죠 이때부터 FBI가 유나바머라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해요 시카고 공항에서 출발해서 워싱턴 DC를 향해 가고 있는 아메리카 항공 444편 이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444편 이 444편에서 이륙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화물칸에서 폭탄이 터진 거예요 다행히 이때의 폭탄이 불량품이었대요 실수를 잘못 만들어서 원래는 상공 6km에서 터지게 되어 있었는데 천만 다행이네요 그 전에 일찍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착륙을 하고 사건을 수습해서 사망자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 폭탄을 분석했던 FBI에서 고도계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 원래 계획대로면 6km에서 터졌다 그러면 대량으로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앞에 벌어졌던 대학에서 뭐가 폭발했다던데 앞에 두 번의 무슨 비슷한 폭탄이 있었다던데 이러면서 같은 동일범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주차장 캠퍼스 이런 경계가 조금 느슨한 곳에서 갑자기 공항으로 확 뛰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력성 연쇄살인마들이 동물학대하다가 사람으로 건너뛰는 그 과정이 신녀명 범죄자가 신녀명 테러리스트가 이제 맞습니다 주차장에서 비행기로 가는 대량 공공시설로 가는 그런 거 여기에서 유나바모라는 이름이 나와요 유나바모의 바머는 폭탄 테러봄이라는 뜻인데 그 앞에 유나가 UNA잖아요 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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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바머가 첫 폭탄 테러를 우편으로 보낸 지 7년 만에 첫 사상자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유나바머의 첫 번째 희생자로 기록된 사람이 휴 스크루튼이라는 컴퓨터 상점을 운영하는 주인이었어요 이때쯤 되면 이미 7년이 지났고요 유나바머는 엄청나게 성장한 상태인데 FBI는 여전히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아무런 단서도 접지 못하고 있어요 유나바머라는 이름만 정해준 상태였어요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유나바머 안 잡나 못 잡나 이대로 좋은가 실제로 엄청나게 얻어맞고 있었죠 맞아요 그 당시 FBI가 무지하게 욕을 먹고 있을 때였죠 첫 범죄 이후에 10년이 되던 1987년 12번째 폭탄이 터질 때쯤 돼서야 드디어 FBI는 최초의 단서를 얻습니다 최초로 목격자가 나와요 드라마에서 되게 중요하게 발생하는데 그래서 몽타주가 유나바머의 몽타주로 알려진 그 유명한 여러분 유나바머 검색을 하시면 사진이 일단 많이 나오고요 그 말고 딱 한 장에 되게 유명한 몽타주가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카즈스키가 사진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이 몽타주로 많이 쓰죠 그 선글라스 쓰고 후드 쓰고 수염난 사진을 수염난 그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검색하면 다 볼 수 있는 당시에 몽타주였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는 몽타주 내용이 왜곡되어 있다는 설이 있죠 또 그리고 이걸 보고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아 이거 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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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그 기록으로 나와요 네 근데 여기 이 지점 최초의 목격자가 나오고 몽타주가 나온 이 시점에 기존에 개개이라는 거 정도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남잔가 뭐 이런 이 정도겠죠 FBI 당시의 프로파일러들 입장에서 처음 보는 최초의 시도가 나와요 바로 6년 동안 완전히 모습을 감춰요 6년간 유나바머에 의해서 아무런 폭탄도 터지지 않고 종적 자체가 싹 사라집니다 그 6년 동안 그래서 FBI에서는 범죄가 멈췄다라고 가정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6년 동안 알고 보면 폭탄 기술을 연마하는 내만 시간을 썼다는 후술이 나오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6년의 기록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제가 뭔가 매미가 되어가는 갑자기 폭탄이 엄청 강력해진다는 것만 나오고 당연히 혼자서 연습을 했겠죠 그래서 유나바머 하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이 6년 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1995년 95년 6월 우리가 되게 많이 알고 되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군요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언론사의 하나의 논문이 발송이 돼요 그 논문의 제목은 산업사회와 그 미래라는 논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이 돼서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거죠 유나바머가 한 56쪽 분량의 논설이에요 책이라고 하기에는 짧지만 논문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제법 두께가 있는 소책자 소책자 그러면서 유나바머 선언문 테스트 뭐라고 하죠 테스티모니였나 마니페스토 마니페스토 그 마니페스토라고 불리는 유나바머 선언문이 전달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월 달에는 FBI로 오고요 9월 달에는 내가 보냈던 그 선언문을 마니페스토를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즈 같은 전국적인 언론에서 원문 그대로 실어준다면 폭탄 테러를 완전히 멈추겠다 라는 딜을 건 거예요 이 지점까지 사실 FBI의 수많은 프로파일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분석을 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몇 살일 거다 어떤 직업을 가졌을 거다 무슨 성격일 거다 다 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거의 다 틀렸어요 대부분 다 틀렸고요 예를 들면 항공사에서 폭발한 거 봤더니 항공사 엔지니어들이 알고 있는 구조에 도화선이 쓰였다 이거는 항공사에서 일하다가 잘려가지고 열받아서 항공사에 폭탄 테러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항공사 전 직원 숙련공들 대상으로 엄청나게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어서 배웠죠? 독학했잖아요 그렇죠 항공사 근처에 간 적도 없죠 거기다가 그 사람 초기 프로파일링들은 대부분 무식한 사람일 거다 대학에서 폭발을 시키는 이유는 대학교에 머리 좋고 똑똑한 애들 분노하는 저학력자이기 때문일 거다 이 사람 천재죠? 하버드 갔다 왔죠? 16살에 다 틀렸어요 그래서 저학력자에 공항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잘린 적이 있는 엔지니어, 메카닉 그 사람들 위주로 엄청나게 몇 년 동안 봤는데 완전히 틀린 거예요 프로파일링도 초기엔 데이터 축적이 없어서 워낙 허집는 게 많죠 그때 캐슬린 퍼켓이라는 FBI 요원이자 프로파일러 한 명이 이 선언문에서 되게 중요한 심리 분석을 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바로 이거죠 기술사회나 세계의 어떤 산업화에 대해서 되게 맹렬히 비난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컴퓨터, 항공사 이런 기술산업사회를 대변하는 사람들에게 우편을 보내왔던 건데 그 선언문 내용도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한 가지를 읽어낸 게 뭐냐면 학대받았던 어린아이라는 상징을 추출하는 데 성공을 해요 이게 이제 초기에 영웅적인 프로파일러들 몇 명들이 이런 걸 해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테러에 관련해서 미국 영화 보시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하나요? 테러범과 협상을 하나요? 안 하죠 미 정부는 테러범과 협상을 하지 않는다 이게 언제나 나오는 말이잖아요 항상 반복적으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드물게 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진짜 특이해요 진짜 특이하게 유나바머의 요청대로 협상을 해요 테러와 협상했던 진짜 몇 안 되는 기록 물론 이제 FBI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협상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유나바머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협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요구 조건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유나바머의 요청대로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이런 데 문서가 출판돼요 원래 테러범과 인질범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중국 한나라 시대부터 유무한 역사를 그때도 이제 협상하자고 그랬는데 안 해가지고 가족 죽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드라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없던 되게 재미있는 묘사가 나와요 워싱턴포스트가 뉴욕타임즈를 얘기했는데 펜트하우스 사장이 우리도 전국에서 읽는다 우리도 싫겠다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한다 근데 유나바머가 답장을 보내요 고맙지만 난 웃기게 되곤 싫어 도색 잡지라고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전국에서 읽혀지는 정론지에 먼저 나오는 걸 원한다 그 뒤에 펜트하우스에서 내보내준다면 좋겠다 하지만 앞에 두 개가 내지 않고 펜트하우스만 만약에 내보내면 폭탄 테러를 연속해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야 무서워 진짜 극단적이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어준다고 쳐도 진짜 폭탄 테러를 멈출 거라고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박인 거예요 심지어 협상까지 했는데 도박인 거죠 제 생각에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언론사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어쩌면 울며 겨자먹기로 협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맞아요 뒤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언론사에서는 밝히고 싶고 FBI가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도박 이후에 1995년 여러분들은 지금 대충 역사를 아시니까 1년 뒤에 체포된다는 것을 알고 들으시겠지만 그 사이에 대단한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1995년 선언문이 출판되고 나서 미친 듯한 제보가 FBI로 제보들이 되게 슬퍼요 다 자기 상사, 이웃, 가족, 전남친, 이혼한 남편 다 이런 거예요 내 이혼한 남편이 유나범아인 것 같다 우리 미친 형이 유나범아인 것 같다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FBI는 아차 싶어요 아 사이가 틀어진 사람들이 자기 지인을 전부 다 유나범아로 제보하고 있다 그때 한 철학 교수 한 명이 이 신문을 통해서 선언서를 했습니다 유니온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린다 패트릭이라는 교수가 성명서를 읽어요 그리고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고 자기 남편에게 보여줘요 알던 놈인데 자기 남편에게 이걸 보여줬어요 그 남편이 바로 동생? 데이비드 카진스키 자기 형 테드 카진스키의 동생이었던 데이비드 카진스키였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우리 형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사람은 착해 그렇죠 사람은 착해 민우르 후루야에 나오죠 우리 형은 뭐뭐 하지만 그 정도까지 먹으면 아니야 그렇죠 그래갖고 두 사이에 엄청 싸웠대요 당연히 그렇게 자기 칠형인데 근데 문제는 드라마의 묘사는 아주 자세히 나와있지만 실제 사건 베이스로 만든 드라마이긴 해도 기록과 다르게 각색이 많이 돼 있을 테니 기록에서 나왔던 묘사만을 가져오자면 처음에는 자기 형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던 데이비드 카진스키인데 남들과 다르게 자기만 사용하는 언어 습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드라마의 핵심축이에요 드라마가 어떤 걸 밀고 나가냐면 맨헌트 유나바머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는 끝까지 처음부터까지 법의학적 언어학이라는 걸 밀고 나가요 forensic linguistic이라는 그 당시 없었던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냈다라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혼자서 사용하는 아무도 쓰지 않는 자기만의 말버릇 이런 것들을 문서에서 엄청나게 찾아내서 그걸 증거로 삼는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질 때였어요 당연히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던 데이비드 카진스키는 자기 형만 사용하는 몇 개의 언어 습관을 지금까지 보내왔던 형의 편지랑 선언문에서 똑같이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구는 드라마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거 있잖아요 케이크를 먹으면서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두 개를 모두 가질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이 두 만의 도끼를 잡을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미국의 오래된 속담인데 보통 이제 원래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방식은 You can't have a cake and eat it too 였나? 가지고 있으면서 먹을 수 없다 동시에 그런데 그 유나범은 반대로 썼어요 You can't eat cake and have it too 이렇게 쓰거든요 반대로 써요 모든 사람이 다 이거 반대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편지와 선언문에서 그 두 가지가 똑같이 쓰이고 그 외에 몇 가지 표현들 남들은 안 쓰는 표현들을 발견해서 데이비드 카진스키는 지문 같은 거죠 그렇죠 언어학적 지문이라는 거죠 결국 자기 친형을 FBI에 제보합니다 우리 친형인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보가 몇 번째 용의자였냐면 2416번째 용의자였어요 또 그 전 제보자들도 우리 형인 것 같아요 우리 아빠인 것 같아요 이랬다면서요 우리 미친 상상 미국 저녁에 케이크 얘기를 순서를 바꿔서 말하는 사람이 2000명은 넘지 않았겠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틀렸어요 그런 식으로 썼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진짜요 거의 없었대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아주 엄밀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카진스키 프로파일이었대요 그런데 그것만 실제 그 속담이 카진스키가 쓰는 방식이 처음 만들어졌던 원래 표현이래요 아 진짜요 그게 와전돼서 모두가 다르게 쓰고 있던 거였죠 아 진짜요 그런데 결벽적으로 원래 만들어졌던 속담을 고집하고 있던 거예요 카진스키는 너무너무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네 어머나 그런데 FBI에서는 당연히 처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어떻게 증거가 되냐 그러게요 철자 말버릇 이런 게 증거가 되면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폭탄 만드는 기술이 지금 보니까 전문적인 제조 장소가 필요한데 니네 형 3미터 3미터 오두막이라며 거기서 어떻게 만들어 그러게 거기 전기도 안 들어온다며 그랬는데 테드 카진스키가 대학 시절에 썼던 논문이 발견됩니다 이 논문이 기술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증오를 가득해 있어요 거기다가 카진스키가 학위를 땄던 그 시기에만 썼던 논문 형식으로 선언문이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1900 몇 년이죠? 1900 잠깐만 몇 년이냐? 75년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1996년 4월 2일 몬테나주에 100명 넘는 FBI가 모여서 드디어 카진스키를 체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체포하고 나서 그 안으로 들어갔던 용원들이 매니페스톤 선언문을 작성하는 데 사용했던 타자기와 폭탄의 재료들 일기 무엇보다도 내일쯤 보내야지 하고 만들어두었던 폭탄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때 동생 데이빗의 마음이 되게 궁금해요 드라마에 묘사가 되어 있긴 한데 실제 기록들 보면 약간 왔다 갔다 해요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싶을 정도의 드라이한 기록도 있고요 엄청 괴로웠다는 기록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이게 유나바머의 현상금을 동생이 받게 됐잖아요 지금 그 현상금이 100만 달러였어요 그때 그 동생이 지금 얼마죠? 10억 10억 지금 기준으로 하면 훨씬 많겠죠 그 현상금 대부분을 유가족들에게 나눠주는 쪽으로 대신에 형은 사형만을 면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는 그런 걸 보면 사이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네요 약간 그 형제 간의 우애는 우리 형이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어렸을 때 나 수학도 가르쳐주고 이런 종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자기가 가지기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돈 때문에 그런 사람이면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다 가졌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이 테드 카진스키 띄오도어 카진스키의 경우에는 유나바머라는 이름 자체도 유명하지만 그 사람의 전생의 기록이 드러나면서 엄청난 드라마틱함으로 더 유명해졌고요 잡힌 이후에 재판도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사실상 미국의 법리 역사상의 최악의 재판 중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정신 이상을 주장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카진스키가 평생을 두고 제일 추구했던 게 뭐였죠 자기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정신 이상자 환명이 나면 그 메시지가 오염되죠 그래서 그냥 사형을 받고 싶어 했어요 차라리 그러느니 내가 죽겠다 그래서 변호사들을 모두 다 분노하면서 해고하거든요 근데 또 옆에서 보면 지정신은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아니었죠 제가 보기에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신념형 테러리스트로서 사형을 받으면서 그걸 자기 인생 마지막에 최고의 운변장소로 재판장을 고른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섭죠 그런 얘기가 기록에 나와요 병적인 얘기들이죠 무서워요 그 트라이얼 그 재판장은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가장 커다란 스피커가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거든요 FBI가 그것만은 막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 맨헌티 유나바모의 핵심적인 부분은 어떻게 그 상황을 피해서 유죄 인정을 시킬 거냐가 주인공의 되게 중요한 선으로 나와요 그래서 유나바모가 체포된 이후에 드라마가 시작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욕망이구나 나의 신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지기를 원래 독재정권에서 민주화운동하다 잡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 독립운동하거나 민주화운동하던 사람들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재판장에 서는데 카즈스키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자기가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컸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만은 가장 막고 싶었던 것이 FBI였던 거죠 그걸 알던 분은 잘 아니까 그래서 법학자들이나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약간 복잡하게 얘기해요 이 사건이 이 재판이 사실상 가장 미국의 헌법이 훼손된 사건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제대로 된 재판을 거치지 않은 채 거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으니까 8번의 종신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아키라 얘기가 또 나와서 약간 죄송하지만 아키라에서 아키라 사지 띄어가지고 냉동해놓는 거랑 너무 비슷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법정신을 약간 위배했다는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욕을 먹죠 물론 드라마 묘사나 기록을 찾아보면 엄밀히 말하면 법적인 절차는 지킨 셈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해고당하기 전에 변호인단이 정신이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버리는데 그리고 해고를 당하는데 그 정신이상 판정이 나면 항소도 못하고 몇 가지 자격이 박탈돼요 엄밀히 말하면 지켰다고도 볼 수 있는데 더 엄밀히 말하면 편법을 쓴 것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논란이 많아요 되게 가진스키가 냈던 그 선언문 산업사회가 우리 모두를 망쳤다 너희들 차가 처음에 있을 때는 편리해졌지만 이제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비행기가 틀린 말은 아니야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틀린 말은 아니야 지정신은 아닌데 또 사람들이 나름대로 또 공감은 하는 부분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수황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아주 복잡해진 거 비행기, 차, 컴퓨터, 신용카드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산업사회의 문명은 우리를 처음에 자유롭게 해주고 바로 더 빠른 속도로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주된 논지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또 마지막에 재판 과정까지 이 가진스키 유나버머는 유나버머의 생애와 모든 사상들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논란 속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종류의 신념형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라는 거죠 주인공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말이 모두 맞다고 하더라도 휴머니즘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쪽의 입장을 저는 옹호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미국 내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맥시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ADX 플로렌스 교도소의 현재도 복역하고 있습니다 이때 범죄학에서 활용되는 범죄자 유형 중에서 유나버머 때문에 새로운 유형이 추가된 것이 바로 고독한 늑대 혹은 외톨인 늑대라고 불리는 론 울프라는 유형 유나버머에 의해서 처음 추가된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독한 늑대 여기까지가 희대의 천재형 혹은 신념형 테러리스트라 불렸던 유나버머의 출생부터 복역까지 얘기고요 우리는 여기서 작가로서 바라보는 캐릭터의 오리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사람이 참 골 때린다고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골 때리는 게 미국에서 고독한 늑대형이나 신념형 또라이 아무튼 신념형 이상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중에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라도 호응을 받는 사람은 유나버머가 또 유일해요 그 신념의 내용 자체가 그 신념의 내용 자체가 실제로 철학이나 어떤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논란하고 논란 중인 얘기들이잖아요 심지어 티모시 맥베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우클라우마 폭탄 테러였죠 그 사람도 엄청 많이 죽이고 그랬는데 사실은 미국에 계보가 있어요 링컨 죽인 사람 부스가 링컨 죽일 때에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했고 티모시 맥베인도 그 사람을 추종한다 그러면서 이 짓을 했는데 얘네들은 그냥 다 미친놈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유나버머는 딱 그렇게 얘기가 안 돼요 그냥 미친놈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나왔던 미국 드라마 영화 만화 소설 여기서 테러리스트로 묘사되는 사람의 아주 커다란 유형의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로 틀린 말만은 아닌데 라는 느낌의 테러리스트 본인의 주장이 작가들의 엄청난 고민거리가 돼버려요 그냥 미친놈 취급하기에는 너무 테러리스트다운 테러리스트가 실존해버린 거예요 이제 유나버머로서 그래서 작가들이 마지막 순간에 주인공과 설전을 벌이는 악당 테러리스트의 주장 논리 철학을 만드는데 골머리를 서주게 된 거예요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본화는 아닌데 철인 28호 중에 비슷한 주장을 하는 나쁜 놈이 있어요 철인 28호 유명한 철학자 28명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용어인데 어떤 거죠? 인간이 자연을 너무나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이름으로 인간을 없애야 한다라는 식의 그렇게 돼가지고 되게 곱장한 분인데 이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해서 철인 28호가 막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 내용이었군요 대인병기 실제로 그 뭐냐 여기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들과 철학자들과 자상가가 짧은 글들을 써서 모은 책인데요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진짜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예를 들면 과연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장애인의 유전적인 대물림을 끊는 것이 진짜 악일까? 이런 종류의 어떻게 보면 진짜 위험한 얘기잖아요 예전에 그 인구론 쓴 멜서스 멜서스의 인구론 같은 이야기네요 히틀러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했었기도 하고요 무생학적으로 사실은 허용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만큼 위험한 얘기고 모두가 욕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그게 누구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 도킨스? 네 리처드 도킨스 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방향의 글들을 써서 모은 거예요 그거 보고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진짜 위험한 생각인데 무조건 틀렸다가 욕하기엔 석연치 않은 짧은 생각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신념형 범죄자나 신념형 악당을 만드는데 꽤 도움이 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잘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잘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글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글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글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작가로서 오리진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윤나버머를 가져오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캐릭터를 굳이 유형화하자면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똑똑하게 서있는 종류의 악당 혹은 안타고니스트에 대한 유형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내면의 결핍, 증오, 패배감이나 열등감이 형성이 일단 돼요 윤나버머의 경우는 헨리 머레이의 실험도 있었고 그제는 왕따도 있었고 남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종류의 내면의 결핍이 형성이 된 이후에 지식이나 정보나 아니면 나쁜 멘토나 이런 외부 요건들이 영향을 좀 주면 그 증오의 대상이 여러 단계에 걸쳐가지고 진화하거나 전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방향으로 이게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인크레더블 원의 신드롱을 보면 어렸을 때 인정받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 인정욕구가 좌절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히어로 전체의 적개심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종류의 함정에 또 빠지지 않은 얘가 제이슨 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나오는 반론이 그렇게 학대당했다고 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게 제이슨 본이에요 본 시리즈 보시면 제이슨 본이 이런 종류의 MK 울트라 같은 마인드 컨트롤 실험의 피해자인데 나중에 가서 자기 과거 때문에 살인마가 되지 않고 자기 뿌리를 찾는 데서 끝나요 그리고 그런 피해자가 또 안 나오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본 시리즈 3부작이거든요 이게 방금 김태환 작가님 말씀하셨던 악당이 될 수 있는 설정을 가져다가 주인공을 만들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약간 이상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이슨 본이 정상은 아니지만 물론 그렇죠 왜곡도 있죠 그래서 작가로서 이런 종류의 캐릭터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핵심은 두 가지 같다고 정리를 하려고요 신념의 형성 과정 그리고 그 신념이 왜곡되는 과정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창작할 때의 문제인데 독자가 이 신념에 따라가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봐도 그냥 미친놈이잖아 하고 독자가 공감을 안 하게 만들어도 안 돼요 끝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주인공보다 그러니까 히어로보다 이런 안티 히어로 빌런이 더 너무 멋있어져 버리거나 더 공감이 돼버리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뻔한 설정에 식상한 캐릭터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얘기를 제가 가져왔어요 하나는 영화 유명한 영화죠 굿 윌 헌팅 거기 보시면 이 맷데이 머니 분한 천재 윌 헌팅이 있죠 그 윌 헌팅 주변에는 두 명의 멘토가 있어요 하나는 수학교수 렘보 잘나가는 교수죠 상도 받고 두 번째는 상담사 션 이 두 사람이 윌 헌팅에 대해서 언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렘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윌 헌팅은 크게 대리니까 욕심이 있는 거예요 렘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누구여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렘보 배우가 로빈 윌리엄 아니 그 쇼니예요 쇼니 로빈 윌리엄스가 쇼니고요 그 렘보 렘보 잘나가는 수학자는 누구냐면 영화 토르 토르에서 교수로 나오는 노인 있죠 나중에 막 바보 역할을 해가지고 세뇌당해가지고 바보짓 하는 그 배우예요 렘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대로 이끌어주는 선생이 없었으면 안인슈타인도 스위스 특허청의 말단 공무원으로 생을 마감했을 거야 윌은 재능을 타고났으니까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쇼니 뭐라 그러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1960년에 미시간 대학교를 졸업한 영재가 한 명이 있는데 엄청난 수학자였어 그리고 버클리 대학교에 가서 조교로 일하면서 대단한 가능성을 보여줬지 그런 다음에는 몬테나에 가서 모든 수학적 경쟁자를 폭탄으로 날려버렸어 그게 바로 테드 카진 스키야 그랬더니 렘보가 그게 누군데 쇼니 유나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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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냐면 가능성 있는 사람 천재가 양쪽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설정을 가지고 양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작가의 능력이잖아요 이런 비슷한 얘기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인용 정윤수 선생님 블로그에서 본 것 같은 기억이 맞습니다 그분 블로그에 나와있죠 세상에 출전을 밝히는 것이 저희 방송에 아 그러네요 정윤수 선생님 블로그에 나와있는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경제학자 스티븐 레빗이랑 뉴욕타임즈의 기자 스티븐 더브너가 같이 썼던 꽤 많이 알려준 책 중에 하나가 괴짜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프리코노믹스라는 책이죠 원제가 거기 보면 에필로그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버드에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백인이고요 유복함 환경이었고 수학의 천재적이었고요 하버드에 조기 입학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누군지 다른 한 명은 흑인이고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고 10대 때는 갱에 소속이 됐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 두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거든요 그 책에서 앞에 나온 건 다들 아시겠죠 유나바모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왔던 사람은 롤랜드 프라이어라는 경제학 교수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흑인 사회의 빈곤 문제와 교육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풀어내가지고 되게 큰 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완전 다른 종류의 결과죠 한 명은 뻔하게 좋은 환경이었고 한 명은 뻔하게 나쁜 환경인데 결과가 반대로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작가들이 캐릭터를 만들 때 많은 참고할 수 있는 식상함을 피하는 프로파일링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렇네요 저는 옥토넛지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실제 사례를 조사를 하고 나서 드라마를 봤잖아요 작가가 어떻게 그걸 썼는지가 참고서처럼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만약에 저라면 누나바모 같은 캐릭터를 다뤄야 된다면 내면을 직접 들어가서 다루기가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어렵죠 위험하죠 편드는 느낌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일관되게 풀기가 참 힘들어요 뇌피셜이 되기도 쉽죠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이상할수록 더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기가 힘든데 그래서 아마 제3자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일반인의 눈을 그러니까 이 제3자가 일반인이고 우리가 이 일반인의 눈을 통해서 이상한 사람을 보는 거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방법인 것이 넷플릭스의 나르코스라는 남미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잡는 얘기와 지금 설명드렸던 맨헌트 유너바머 둘 다 악당의 역할에 우리를 몰입시켰다가 그를 잡는 FBI 요원에게 우리를 몰입시켰다가 반복해요 왔다 갔다 해요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 진짜 어려워요 굉장히 세끈하게 잘 너무 세련되게 잘했어요 이 맨헌트 드라마를 보면 일단 유너바머 테드 카진스키 역할을 누가 했냐면 그 폴 베타니 비전입니다 비전 마블의 비전 아시죠 마블의 그 이마에 보석 달고 있는 비전 그 사람이 유너바머로 나와요 그리고 그 유너바머를 쫓고 있는 프로파일러 언어학 쪽으로 쫓는 이 사람이 제임스 피치젤러드라는 요원인데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게 다들 알고 계시는 유명한 문구가 있죠 프리드리 니체의 문구라고 알려져 있는 심연을 들여다볼 때는 그 심연도 너를 들여다볼 것이다 과치맨에 나오는 그렇죠 이 문구가 사실 되게 식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묘사한 드라마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너바머를 쫓고 있는 피치젤러드라는 사람이 초반부에 되게 촛자라고 무시당해요 촛자라고 무시당하고 있을 때 분노를 점점하면서 피치젤러드가 독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독백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유너바머 선언문의 내용이에요 오 재밌다 재밌죠 독백이 나오는데 처음엔 뭔지 몰라요 처음에는 이런 얘기에요 내 말을 우리 모두는 순한 양이야 시키는 대로만 하고 복종만 하지 그게 뭐냐면 이 프로파일링은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주인공한테 상관이 네가 지금 해야 되고 복종이야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듣게 하겠어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독백으로 근데 그 문구가 유너바머의 선언문 내용을 그대로 쓴 거예요 대박이다 무슨 말이냐면 주인공이 점점 유너바머로 변해가요 이거 재밌어요 이거 재밌다 진짜 재밌죠 콜레트럴 영화에서 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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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폭스하고 톰크루즈하고 이제 나오다가 톰크루즈하고 점점 이제 약간은 스토클럼 신드롬 같은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콜레트럴 영화에서 동조하죠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둘이 서로 마주보면서 총을 쏘는데 거울을 보고 쏘는 장면이 있어요 거울 양쪽에서 이미지적으로도 정말 멋있죠 그래서 결국에 똑같은 놈이 돼서 싸우는구나 라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 이미지가 너무 멋있어서 마지막에 약간 어설프게 끝나지만 아무도 화가 나지 않죠 거기서 그래서 주인공 피치젤롤드 피치라는 수사관은 2화 3화 4화 가면서 점점 자기 말을 듣게 하겠다는 맹룰한 흑화가 돼서 주변 사람들을 모두 상처입히고요 유너바모는 6화쯤부터 카진스키 본인의 입으로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카진스키에게 마음이 확 가요 그러면서 독자가 엇갈려요 지금까지는 선악의 대기 구도가 있었는데 반대로 바뀝니다 6화부터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잘 봉합을 하는데 여운도 아주 남고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물론 전 약간 좀 후반부에 가서 약간 좀 아 요거는 좀 억지스럽다 싶은 부분이 물론 있지만 왜 그런가 봤더니 마지막 8화를요 오늘 저희가 건너뛰었던 사회적 논란 정치 사상적 논란 부분들을 독자 청취자한테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놔요 되게 잘 봉합했어요 그러다 보니 약간의 억지가 들어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간만에 만난 수작이고 꼭 강추하고 싶습니다 이게 웬 수작이야 이게 웬 수작 이런 왕수작을 그렇네요 이게 웬 수작이야 주인공의 망가지는 모습과 테러리스트의 탄생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넷플릭스 디스커버리 채널의 맨헌트 유나바마를 소개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할까 그러면 이 내용이 반영된 것은 닥터프러스트 다음 시즌에서 볼 수 있나요? 네 그런가 봅니다 잠깐만 시즌4에서 시즌4에서 볼 수 있나요? 맨헌트 유노바머급의 파급력을 가진 선생님 눈정두 닥터바머 닥터바머 눈빛이 그래서 안타고니스트와 프로타고니스트라는 용어를 저희 팟캐스트 1, 2화때부터 말씀드렸죠 김태권 작가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주인공과 주인공과 악당 이런 식의 용어는 사실은 맞지 않죠 너무 해산도가 낮습니다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는데 그 이유는 양쪽 다 주인공성을 갖고 있고 자기 동기를 갖고 있는데 그 방향이 반대일 뿐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작가가 반대 방향에서 써 쓴다면 반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독자를 어느 쪽에 이입시킬 거냐 이것이 프로타고니스트를 정하고요 그 이입의 반대편 방향에 서 있는 사람이 안타고니스트가 될 뿐이죠 요즘에 나오고 있는 현대적 스토리텔링의 기법 중에서 안타고니스트와 프로타고니스트를 중간에 바꾸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르코스와 맨헌트가 그 대표적인 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로와 샤아처럼 베르세르크의 가츠와 그리피스처럼 양쪽 다 굉장히 주인공성이 강력해져야 됩니다 이게 요즘에 창작이 어려워진 부분이죠 제일 어려운 건 그거죠 알고 보니 그름도 멋있는 놈이어서가 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안타까움은 올 수 있어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나 어떤 애자남이나 이런 것들은 올 수 있지만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가가 이 작품의 사회적 메시지를 생각을 해서 이게 작가 감당할 수 없는 얘기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 문명 거부하고 폭탄을 보내자가 돼버릴 위험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연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디즈니스 수작 탄생 그래야 되는데 자 궁극의 캐릭터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헌한사론에 이어서 띄어도어 카진스키 유나바머라는 인물을 가져와서 신념형 테러리스트라는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검색하실 때는 띄어도어로 하시면 안 되고 시어도어로 하셔야 되죠 시어도어 그냥 카진스키만 하셔도 나옵니다 유나바머 유너 말고 유나바머 유나바머 라고 하셔야 나와요 오늘 녹음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저한테는 좀 생소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카진스키로 정해졌을 때 누군가 누군가 이 생소한 성은 누군가 이것저것 찾아보고 이랬는데 진짜 뭐랄까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접해온 인간들이라고 해야되나 캐릭터로 뛰어넘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영감을 좀 주기도 하고 영감을 좀 주기도 하고요 영감도 주면서 뭔가 아직 뭐 솔직히 얼떨떨해요 아직까지 뭔가 자료를 접하고 지금도 한번 다뤘지만 너무 생소하고 너무 특이한 캐릭터 영화계 매력도 있고 매력도 있고 뭔가 안 잊혀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코너 하면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유순진 작가님의 역사 속 인물이기 때문에 참고가 되셨으면 이런 식으로 가져와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처음 듣는 이름인데도 누군지 잘 파악하면서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구성한 순서였습니다 김태권 작가님 저는 뭐 카진스키를 좋아하는 그건 아니고 옛날에 관심 있게 봤었죠 이게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미국에서 카진스키가 성장하고 수용되는 맥락이 시대적인 맥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하필 그게 또 90년대 후반 90년대 말 또 이제 카진스키 메시지가 한국에서 싹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질 때가 뉴러다이트 때죠 뉴러다이트와 그게 말하자면 굳이 말씀드리자면 90년대 유에이지부터 신과학부터 해가지고 이제 과학기술의 한계 얘기를 할 때 이제 같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맞아떨어서 그게 있었는데 제가 그 분위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읽은 책은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철학서가 있는데 제목 쩐다 제목 쩔어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모더니티 모더니즘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최근에 사상적 주류들을 쭉 보고선 다 까는 거예요 너네 항생제 없는 시대에 돌아가서 살 생각 있냐 그게 이제 한 줄이죠 말하자면 한 줄 요약인데 결국에 그 카진스키의 얘기도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 얘기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카진스키로 하신다고 그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제 혼파망 혼파망이고 방송도 재미도 없어지고 이것도 우리가 원래 하려던 거는 아까 이종범 작가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궁극의 캐릭터지 이게 어떤 궁극의 사상 사람에 대해서 인물 자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가들이 어떻게 이 인물을 형상화할지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상당히 흥미진진한 인물이고 재밌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는 작가가 사이코패스가 되기가 쉬워요 이런 인물을 가지고 만지작거릴 때 드라마 보면은 사이코패스처럼 묘사하기도 했더라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작가가 사이코패스가 되기가 쉬워요 맞아요 작가가 약간 그 지점이 제일 문제예요 오감해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김태권 작가님이 가져오실 거라고 예상되는 인물들도 정말 기대하고 있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가 인물 가져와서 얘기를 할 때는 또 사이코패스처럼 얘기를 하겠죠 사실은 안경은 이렇게 올리면서 말씀하시겠죠 제가 많이 무감하지 않게 반응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밝은 리액션을 해주신 홍쌤 저는 헨리 머레이라는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는 유노바머가 약간 애정결핍에 너무 좀 많이 결핍을 느껴서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는 그래서 캐치미 if you can의 프랭크가 생각났거든요 프랭크가 마지막에 잡히기 전에 프랭크 에버그네일 엄마가 재혼한 집에 찾아가서 창문을 통해서 엄마가 잘 살고 있네 행복하네 그거를 통해서 굉장한 좌절을 느끼면서 그냥 잡혀가잖아요 그 장면 때문에 스필버그 욕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 똑같은 미장센이 맨헌트에 나와요 괜찮아지나 보다 싶어서 선물을 들고 어디 갔다가 창밖에서 보고 돌아가고 집에 가서 다시 버리려고 쌓아놨던 폭탄 재료를 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헬리 머레이랑 약간 폭탄을 제조하기 그 직전까지는 약간 그런 프랭크 같은 그런 악당 정도로 생각이 되다가 점점 이게 폭탄 제조 막 비행기의 폭파 이런 걸로 갑자기 넘어가니까 어 감당이 안 되는 악당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와치맨도 생각기도 하고 오즈맨디어스 같은 경우가 비슷한 경우기도 하잖아요 신념에 가득 차서 나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난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정말 신념에 가득 찬 그 빌런의 모습 근데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다른 와치맨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잖아요 각자가 행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랐고 오즈맨디어스가 누구시였죠 아무튼 일이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진 작품이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 빌런에게 마음을 많이 주지 않게 독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주제의식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와치맨을 보면서 오즈맨디어스의 정체가 뒤에 밝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즈맨디어스가 틀렸어라고 느끼게 만드는 건 정의 같거든요 정의? 네 저스티스 네 저스티스의 문제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있어서 정의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진짜 정의는 무엇이죠? 라고 물음을 던지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적어도 오즈맨디어스처럼 이 세상의 정의가 개개인마다 달라선 안 돼 라고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이런 빌런이 등장할 때 그 빌런에게 몰입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의식이 이런 빌런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공감갑니다 테마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하거든요 지금 제가 연재 준비할 때 제일 오랜 시간을 드렸던 게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안타고니스트와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진짜 믿고 있을 정도로 일리 있는 말을 안타고니스트가 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반보만 더 밀고 나가서 주인공이 나가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걸 만드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안타고니스트의 말을 듣고 주인공의 입장에 공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방법은 틀렸어 라고 말할 때까지 과연 내가 독자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너무나 힘겹더라고요 왓치맨 진짜 잘 끌고 갔던 것 같아요 잘 가져갔죠 오즈만디어스가 셀리시에 나오는 그건데 원래 람세스 그렇군요 이집트 왕인데 자 이렇게 오늘의 궁극의 캐릭터 네 번째 시간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어서 이런 식으로 각 진행자분들께서요 자신이 흥미롭게 봤던 인물을 가져와서 작가의 입장에서 캐릭터를 토파보는 시간을 이어간 생각입니다 청양문화산업도 이때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공의 웹툰스쿨의 궁극의 캐릭터 오늘은 유나바모 편이었습니다 저 지금까지 말할까 이종공이었고요 저는 홍남지였습니다 김태곤입니다 유승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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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